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카오스링 주옥돌리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니크가 가야지 뭘 어떻게 할텐데 뭐지. 어 나왔다. 아 그뒤 유니크 올라왔군요 좋습니다. 그뒤 몇 주만입니까 이게 엄청 오래되지 않았나. 아 유니크 좋습니다. 아 럭 12법까지. 야 이러면 수공 또 많이 올라가지요.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. 아 유니크 좋았습니다. 거 그 뒤에 올라갔네 유니크. 야 씨 쉽지 않았어 쉽지 않았어. 아 은월도 돌리고 갈걸 그랬나 보다. 오늘은 옵션을 디워야 돼가지고. 음. travers티 za. 스위더 그냥 네비 둘까 일단은. 아닙니다 아닙니다. 그냥 돌리자. 아 12폴더 내밀을 거라 죄송합니다 소금이 떨어져버렸군요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